일단 가벼워 물에 젖으면 젖을수록 문제잖아 무거워지니까 기록이 안 나온다? 아니 무거워 선수가 아니더라도 수영복이 무거우면 물속에서나 밖에서나 답답하지 수영하고 이렇게 잠깐 쉴 때 안축축하니까 좋잖아? 이게 이름이 누드레이서잖아 벗고 달리는 애라는 건데 너무 야한 거 아니야?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거지 사람 피부처럼 되게 금방금방 되는 원단인 거 같아 확실히 그건 맞아 나긴 뭐가 맞아? 진짜 안 입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원래 수영복은 엄청 쪼이고 타이트하고 하잖아 오히려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허전해? 느낌이 뭐가 없어 아니 이게 어디갔지? 아마 이게 안쪽 원단이 실크 느낌처럼 맞아 이게 부드러워 나 진짜 기록 잘랐어 그래서 이것만 입어 지금 코치님한테 칭찬받아서 진짜 어깨가 안 아파 나 편해 좀 예쁜 거 같아 이거? 등이 예쁘지만 몇 개 더 파였어 등살을 좀 잡아주긴 하네 뭐지? 뭐지?